이번 시간에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기억해야 할 원심분리기의 특징 및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심분리기는 축을 중심으로 물질을 회전시켜 원심력을 가하는 장치로 혼합물을 밀도에 따라 분리하는 데 이용하는 장비입니다. 원심력의 속도에 따라 저속 원심분리기, 고속 원심분리기, 초고속 원심분리기 등으로 나뉘며 실험대 위에서 스핀다운 등 간단하게 사용하는 테이블 원심분리기도 있습니다. 원심분리기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구동 모터, 속도 조절기, 로터가 있고 일반적인 원심분리기 구조는 여기에 더해 리드, 수동 리드 개방 홀, 전원 소켓과 전원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심분리기 사용 시 주요 위험 요소에는 먼저 끼임 및 충돌에 의한 위험이 있는데요. 덮개를 열거나 닫을 때 덮개와 기기 사이 또는 잠금장치 사이에 손가락 등 끼임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윙버킷 로터를 돌릴 때 손가락이 끼거나 스윙버킷에 걸려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원심분리기는 고전압을 사용하는 기기로 접지 상태의 불량 등의 이유로 감전 위험이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젖은 손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접지 및 전선 절연 피복 손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원 코드 연결 부분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되며 전기 배선의 모든 충전부는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죠. 특히 작동 중 액체가 기기에 침투하면 감전 발생에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용화된 원심분리기는 제품의 고장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작동 중 위험도는 낮지만 뚜껑, 덮개, 로터 등 취급 시 손가락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 연구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변형된 원심분리기는 작동 중의 로터 등 회전체가 신체와 충돌하여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정치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원심분리기의 사용 전과 후에 확인 사항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기 전 로터를 설치하는 중에 원심분리기와 로터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로터가 무거울 경우에는 로터를 떨어뜨리지 않게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또한 샘플 튜브, 병 등의 뚜껑을 확실히 잠그고 대칭적으로 동일한 무게로 로터의 샘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심분리기는 고속 회전을 이용한 장비로 로터의 시료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시료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고장이 많은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고의 위험을 대단히 높이게 됩니다. 아울러 원심기 최고 사용 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원심분리기를 사용한 후에는 로터 덮개와 원심분리기 뚜껑을 확실히 덮고 로터가 설정된 회전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원심기의 회전이 완전히 멈춘 후 원심분리기 문을 열어야 하며 저온 사용 시 냉각된 내부 접촉을 금지하고 샘플 튜브, 병 등이 깨진 경우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원심분리기 사용 시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손가락 끼임, 감전 등의 사고로 원심분리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원심분리기에 사용 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복, 취급물질을 고려한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여 원심분리기 작동 시 폭발 및 내용물 비산 등에 따른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분리기는 진동이 없으며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 위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더욱이 과도한 열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또 원심분리기로부터 30cm 이내 위험물질 및 불필요한 신체 접근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적절한 전원 공급을 위해 원심분리기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전격 라벨에 적합한 전원 공급 장치 확인이 필요하며 비상전원 차단 스위치 연결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원심분리기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하거나 잠긴 후 열리지 않는 경우 즉시 수리가 필요하며 원심분리기 문을 분리한 상태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로터 덮개 잠김을 확인하고 로터 덮개가 정확히 고정되지 않거나 비정상 상태로 고정되는 경우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원심분리기 사용 후 원심분리기 내부에 화학물질이 튄 경우 즉시 제거해야 하고 내부에 튜브, 병 등이 파손되어 파편이 발생한 경우 배임 등에 주의하며 제거해야 합니다. 또 원심분리기 내부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이 필요합니다. 한편 원심분리기의 전원 플러그는 먼지가 묻어있거나 연결이 불안전한 경우에는 발열이나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생물실험을 할 때 공기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생물안전작업대 안에 원심분리기를 설치하여 원심분리를 하고 원심분리 이후에는 생물안전작업대 및 원심분리기를 소독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원심분리기의 사용 전에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원심분리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